첫 번째 종목은 어제 실적 났던 셀트리온 먼저 가겠습니다. 존버왕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시고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 매수가가 20만 7,940원이시고 20% 비중 담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인한 하락인 건 알겠는데 너무 심해서 걱정이 되신다고 하세요. 추매를 해도 될지, 본전 탈출이 가능할지 진단 좀 해주세요 하고 가슴 아픈 사연을 좀 남겨주셨는데 셀트리온에 대응하시군요. 지금 14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오늘 장중에 지금 7.7%, 14만 2천 원까지 밀리다가 거의 장중 바닥권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신저가 오늘 났습니다. 신저가 경실되면서 반토막이 조금 더 난 가격대의 위치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을 확인하고 더 바닥을 봤다 안 좋은 신호일까요? 금사 전문가님. 네, 여러분들 셀트리온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저는 기멘기고 아니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금산이라는 전문가가 기멘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제가 여러분들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아마 상당히 많이 해줬을 거예요. 2년 동안 저는 단 한 번 셀트리온에 대해서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매매해 본 적이 없고요. 2년 동안 주가가 너무나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드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셀트리온의 여러분들 시가 종액이 현재 얼마입니까? 볼까요? 셀트리온의 지금 시가 종액이 20조 가까이 돼요. 셀트리온의 헬스케어 있잖아요. 헬스케어에 시가 종액이 대략 한 9조 가까이 돼요. 셀트리온 제약의 시가 종액이 대략 한 3조 조금 안 돼요. 3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의 현재 시가 종액이 3개 합치면 32조가 되잖아요. 주가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종액이 지금 32조예요. 그전에는 시가 종액이 3개 합치면 시가 종액이 거의 80조 가까이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저도 주식을 나이가 제가 29살부터 제가 정식적으로 이 전문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약 30, 약 한 2년, 31년 가까이 됐잖아요. 제가 그 정도의 감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은 셀트리온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왜 셀트리온 제약이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셀트리온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셀트리온 기업 하나만 가지고 쉽게 말하면 약을 만들어서 기술적으로 여러분들 연구개발해서 약을 만들어서 판매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셀트리온 제약이라는 애사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을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그걸 제가 이야기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셀트리온 이렇게 저는 한번 판단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주가가 워낙 저는 주가가 많이 하락이 나왔죠. 하락폭이 워낙 크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술적인 반등은 나오는 거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이렇게 급락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적인 반등은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냐.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20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시장이 좀 좋아진다면 20만 원은 아니더라도 전전 고점이 거기가 18만 원대 이 정도 나오잖아요. 거기가 18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 이 정도까지의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께서는 지금 매수과가 20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손실을 많이 줄이고 저는 매도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시간 투자를 하세요. 시간 투자를 하시면 저는 거기가 손실 보지 않고 저는 매도는 가능해 보인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를 매매하실 때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국내 제약바이오 주가는 너무나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어요. 주가 너무 지금 왜 코스닥이나 코스피의 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밸류를 받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지수가 빠지는 거예요. 제약주나 게임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있죠. 이런 종목이 워낙 주가가 많이 비쌌기 때문에 이런 주식의 거품이 빠져야 되잖아요. 그런 종목이 거품이 빠지다 보니까 지수가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나스닥의 기업들 보면 너무나 고 밸류를 받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 거품이 빠져야 진정한 바닥이 나오거든요. 셀트리온 같은 종목도 밸류가 워낙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품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면 18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정도 오면 거기서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 미련을 계속 가지시면 안 됩니다. 한때 주가가 40만 원 갔던 주식이 지금 14만 5천 원이니까 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가가 싼 주식이 아니라 주가가 비싼 주식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술적인 반등만 노리고 매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마음에 위로가 위안이 될 만한 가격대를 받으시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거든요. 너무 제 진단 섭섭해하지 마세요라고 겁을 주고 시작을 하셔가지고 너무 냉혹하게 평가해 주실까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섭섭지 않은 구간에서 적당하게 너무 큰 손실 아닌 구간에서 나오실 수 있다고 하니까 힘 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주미영님께서도 셀트리온 저도 아직 탈출 못했는데 우리 어떡해요? 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사셨는지 궁금한데 주미영님께서도 18만 원 꼭 기억해 주시고 손절권이 아니기를 함께 제가 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